1, 2, 1, 2, 3 어? 좀 가져봐요 두고 보냈어요! 두고 보냈어요! 두 분이 약간 커플 같아요 아이고 오셨어요? 아이고 오셨어요? 아 너무 진짜 아이고 아휴 진짜 너무 아휴 민아야 야 너희들 너무 갑자기 여성스러웠어 뭐, 안녕하세요, 이게 뭐야! 어? 감사합니다. 야, 저의 마음이에요. 사탕 3개가 날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까랑 분위기가 다르긴 다르 leather. 저의 아까와 분위기. 우리 아까 분위기가 다들 처음 봤잖아요. 너무, 아까 누구랑 탔지? 걸스데이. 걸스데이. 걸스데이가 애교가 엄청 많지만. 너무 귀여워. 내릴까요? 하하하하하하 아 움직여. 그 표정이 형이 하는 거란 말이야? 네가 그 표정을 치러가면 나는 뭐 하냐? 자. 회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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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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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셋, 넷, 셋 ! 이러면 이렇게,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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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먼저 타격해 사랑은 나만의 해, 이제 들어가면서 산성이랑 그 군자가 한 번만 더 뛰어줘. 그래! 아우! 유영아 좋았어! 안 잡았어! 안 잡았어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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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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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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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우! 3명씩 남은 팀이 4팀 야! 주황색 보내야 돼! 너무 많습니다! 빨리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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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